이 바람, 온도, 습도 너무 좋다 아침에는 이렇게 안새봐 아 눈을 못뜬 선글라스를 깰 거면 여유가 있다 너무 예쁘다 바람이 아침저녁으로는 딱 가을이다 아 이 우체국 우리 첫날을 봤던 우체국 스무디를 너무 먹고 싶어서 스무디를 해먹어야겠다 라치 대결로 블루베리 맞아 망고도 있어요 야채 이거는 야채 있어요 파인애플이랑 그린스 파인애플이랑 배 블루베리 먹을 거야 이게 맛있어 보이니까 나는 맞아 그래 나는 맞아 그래 나는 나는 맞아 신기해 으아아아 지금 콩산 브루잉조 근데 이거 2개 해서 410엔이었어 아 진짜 작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이렇게 예쁜 날 타는 게 맞아? 아시아나 너무 좋았다. 간격도 넓고 엄청 심장하다. 160기준 이 정도고 기장님은 좀 운전도 잘 안쓰고 적긴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현대카드 널카드를 만들어서 전 ABBC를 갈 건데요. 널카드랑 같이 가네요. 아시아나 기장님 랜딩 진짜 엄청 잘하시는 분 엄청 스무스하게 를 감사합니다. 야친자들은 여기서도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. 오자 우리가 오지 일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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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언니가 기장님 최종의 랜딩 일삼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